보물 유속필 매화도 리운미술관에는 산뜻한 보물 품은 병풍이 하나 있는데요. 보물 유속필 매화도입니다. 여덟폭 병풍에 매화를 멋들어지게 그려냈어요. 우측 하단에 큼직한 괴석이 있고 그 뒤편에 매화나무 셋이 솟아있습니다. 왼쪽부터 1매, 2매, 3매라고 간단히 부를게요. 1매는 6폭에 걸쳐 넉넉하게 뻗어있습니다. 흔히 100매라 부르는 하얀 매화꽃이 1매 가지에 우아하게 피어있어요. 2매는 7폭에 걸쳐 널찍하게 뻗어있습니다. 슬슬쩍 1매에게 기대어 가지를 내밀고 있는데요. 흔히 홍매라 부르는 붉은 매화꽃이 2매 가지에 화려하게 피어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하얗고 붉은 매화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이뻐요. 3매는 1매와 2매 뒤편에 살짝 물러서서 매화꽃 없이 나무 기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매와 2매가 왼편으로 매우 쏠려있지만 3매가 병풍의 오른편에 적절한 무게감을 더해줘 그림이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좌측 하단에는 글귀가 주르륵 적혀있는데요. 명나라 사람이 지은 매화에 관한 시화 이 매화도 병풍에 관한 기록이에요. 기록 덕분에 무진년의 화가 유숙이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귀들도 3매와 마찬가지로 병풍의 균형감을 더해줘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어여쁜 매화를 한가득 품은 보물 유숙필 매화도 였습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